또 여기 놔줬어 피하시니까 놔줬어? 엄마가? 이제 좀 괜찮아졌어? 아유, 내가 됐고 옳지 이제 좀 괜찮아? 이제 좀 괜찮아? 엄마가 쏘려 이렇게 굳어졌어요 탈 수 있어서 옳지 유성이 잘했어 유성이 잘했어 주사도 잘 맞아줬어 고마워, 희로성이야 응, 이거 착해 이제 좀 움직일 수 있어? 응? 응? 아이, 예뻐라 이제 움직일 수 있어? 꼬리 이제 움직임 힘 나지? 여기 움직일 있나? 아이고, 일어났어 이제? 어디 갔냐고 가 물 먹으려고 물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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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움직여 불편해? 앉아있어 불편해 옳지 옳지 불편해 불편해 근데 좀 괜찮아졌어? 송이야? 피하소 애기 좀 스며들어야 돼 괜찮아지려고 송이 괜찮아? 아 이제 대답도 하네 꼬리로 이제 괜찮아? 옳지 아유 이쁘다 이쁘다 으이 아유